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또 저에게 처음 오신 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온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행복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죄와 사단과 세상하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이 신분이 얼마나 놀라운지 날마다 기뻐하실 바랍니다 구원 받았다는 말은 예수 생명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서 갈보리산의 십자가의 피로 다 이뤘다고 했어요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죄를 그리스도가 대신 다 끝내신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인도하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승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포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생명을 가진 사람 예수 권세를 가진 사람 날마다 승리하는 신분 24시 응답받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때 기뻐하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하고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세계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단순하다고 그럽니다 이러면 자꾸 복잡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여러분 응답받기 얼마나 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단순한데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24시 항상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24시 응답받을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는지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너희들은 그 포도나무에 가지다 그러면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가 저절로 맺어진다 열매 맺으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한 가지만 하면 된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죠 만왕의 왕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학교를 안 다닌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했어요 엘리트가 들어도 아주 깊이가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조신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모든 복이 여러분에게 다 오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인도에서 우리 비노드 목사님 또 미국 방문했는데 저희 예배에 참사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만남을 갔다가 처음으로 미국에 오셨는데 저희하고 만남이 되어졌어요 어제 교회에 오셔서 이렇게 사역과 만남의 축복을 가졌습니다 기도하면서 미국에 오셨대요 인도에 정말로 성경적인 제자훈련 그거 해주는 교회와 목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또 노스인디아 북쪽이 살아나는 놀란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중대한 선택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갈등이 올 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우리 가정에서도 부터 갈등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그 어려운 직장 들어가고 나면 거기서 또 새로운 갈등이 시작을 해요 가장 최고의 갈등이 뭡니까 인간관계 사람과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한 명도 없는 무인도에 가서 살면 행복할까요 사람은 무인도에 가서 살면 여러분 우울증 정신 문제 옵니다 가정과 직장 인간관계 갈등이 올 때 어떻게 그 갈등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딱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교회 안에서 안디옥교회에서 최고의 주의용 두 사람의 공역자의 갈등입니다 여러분 안디옥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교회입니까 마가다락방 교회가 이 선교의 방향을 놓쳤을 때 하나님은 안디옥교를 세웠어요 그 안디옥교회 최고의 주의용인은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바나바가 안디옥교회의 동역자가 됐어요 이 안디옥교회가 처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뭡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어라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우리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보고마 세계선교회에요 안디옥교회가 그 비전을 붙잡은 겁니다 그 안디옥교회에서 첫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 반인목사와 교역자를 성령께서 금식하면서 파송을 했어요 이 사도행전 13장에 선교사로 첫 번째로 파송을 받잖아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데 마가 요한을 거기에 같은 팀으로 섬기라고 1차 선교 때 보냈습니다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영적 전쟁입니다 진짜 선교하려고 보금전하려고 가면 제일 먼저 사단 역사입니다 세상의 전쟁보다 더 무서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선교가 할 때는 교회가 금식하면서 천유의 기도하면서 파송을 했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보금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차 선교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 요한이 원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팀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선교로 마가 요한과 함께 세 명이 갔는데 마가 요한이 자기 개인 일로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선교 도중에 가버렸어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팀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 사실은 그 사실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를 1차로 갔다 와가지고 이제 다시 두 번째로 다시 선교를 가려고 지금 준비하는 시간표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5장 여기 36절에 보니까 바울이 바나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에게 어떤가 방문화해서 보금을 전하자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 최고의 죄종과 선교사가 지금 1차 선교를 갔다 와서 지금 포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의견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선교로 가는데 누구하고 누굴 데리고 어떤 사람하고 팀으로 갈까 하는 걸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나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을 또 데리고 가자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그런데 바울의 의견은 달랐어요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보니까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즉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려가는 것이 옳지 않다 중요한 그 선교장에 아직 마가 요한이 지금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여러분 군대에 있어서도 훈련이 안 된 병사는 적군보다 더 무섭다고 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훈련이 안 된 병사 가면 그 사람 때문에 장교부터 해가지고 부대가 전멸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하게 하는 바울이 마가 요한은 아직 준비가 안 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지금 은혜 받을 사람이지 지금 선교팀으로 같이 갈 사람이 아니다 바울이 자기 의견을 얘기했어요 자 바울과 바나바의 서로 의견 차이 때문에 다퉜는데 완전 피차 갈라져버렸어요 보금과 순교의 그 중요한 동역자가 갈등하면서 거기에서 막 싸우고 갈라져버렸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또 데리고 가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조카입니다 바나바가 자기 친척 자기하고 편한 그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와 선교는 개인의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전도, 선교, 세계보, 마이크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절대 목표예요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나바가 우리로 말하면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자기하고 친한 친척하고 또 자꾸만 데리고 가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바나바와가 싸운 게 아닙니다 이 중요한 보금 전파하는 선교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지금 관점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나바가 너무 인본주의로 자기 주장이 강하니까 더 이상 바나바하고는 팀이 될 수 없구나 바울이 결단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5장에 이걸 평생 기억하실 바랍니다 누구하고 팀이 되냐에 따라가지고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는 날마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 중에 누가 옳은가 어떤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했는가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평생 선택하는 다섯 가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일도 중요한 선택할 때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택하고 결정하실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하게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뭡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선택하실 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선택 잘못하면 평생 많은 경우도 있잖아요 티머레우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은 완전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진리예요 여러분의 중요한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붙자고 선택하실 바랍니다 2사 40장 8절에 토른말하고 고통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라 중요한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언학을 잡고 선택을 해야 돼요 오직 성경 오직 복음만이 진리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렇게 성경보다 더 높아진 게 있으면 전부 우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관점은 그 성경 66권의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이 약 1500년 동안 약 40명의 저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의 주인공은 딱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계의 주인공이 모세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계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아담하오가 제 가운데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줬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인간의 원수 사단의 머리를 멸해버릴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붙잡은 사람은 구원받고 승리한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부야하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항상 걸음마다 고백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 왕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마다 흑암의 권세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단 마귀는 24시 졸리도 않고 죽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24시의 언약의 백성들을 속이고 공격합니다 절대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흑암은 저절로 떠나갑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혼해결하신 그리스도는 참 제사항입니다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단번에 영혼해 예방됩니다 그리스도만의 하나님 만나는 길 영혼한 생명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날 마라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로 승리하실 지혜림으로 축구합니다 갈등이 왔다, 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영혼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성경 66권을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사람을 볼 때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이실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어디 구원 세계보고마의 관점으로 보실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른 사람이 구원 받는 것입니다 기모래 전세 2장 4절 하나님은 모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느니라 왜 하나님께로 처음 보는 사람을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었을까 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내 집에 찾아왔을까 딱 한 번만 생각하면 돼요 그때 그리스도와 구원의 관점으로 보실 바랍니다 한 번은 저희 세탁기가 고장나가지고 수리하러 기사가 우리 집에 온 적이 있습니다 고장났으니까 고치면 되잖아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도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잠깐 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그 기사가 세탁기사님 기사가 어쩌면 태어나다 처음으로 구원의 복음을 들을 수도 있다 오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음료수를 딱 한 잔 준비해놓고 기다렸어요 끝나고 나서 참 감사하고 수고했다고 하면서 그 음료수 한 잔 마시면서 복음 전하고 또 주님을 함께 영접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사건이 벌어지고 왜 일이 터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지구를 이 구원 중심으로 지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제가 배가 아파가지고 여기 엘머스트 병원에 이렇게 응급실에 가서 이틀 동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짤막하게 기도했어요 내가 언제 잉글루이드 병원에 와서 의사 간호사를 만나겠는가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다 그럼 나를 찾아오는 간호사와 의사 모든 사람에게 한번 구원의 복음을 전하자 진짜 그때 저를 만난 다섯 명의 간호사 전부 복음 듣고 같이 영접하고 고백을 했어요 어떤 간호사는 복음 듣고 울더라고요 남미에다가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 와서 사고로 자기 아들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 운명을 바꾸는 복음을 듣고 나니까 얼마나 기뻐하든지 여러분들이 내 개인에게 또 집안의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오직 영혼 구원 세계보금화의 관점으로 사건을 보실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와요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인에게 종말이 있고 지구의 마지막이 반드시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후에야 주님이 제림하고 그때가 끝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만 할 게 여러분들을 세계보금화의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른 것을 명심하시길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믿음으로 결정하실 바랍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민숙의 14장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난한 땅을 정탐하도록 보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급 후에 반드시 가난한 땅에 들어갑니다 철저하게 언약을 따라서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의 리더들을 뽑아서 가난한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12명이 봤는데 똑같은 땅을 보는 관점이 다 달랐어요 10명의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10명의 10명의 10명은 절대로 못 들어간다 가난한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크고 견고하고 장대 같고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들은 거인 같고 우리는 조그만한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 지파의 최고의 리더가 그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10명이 말을 해버렸어요 그때 두 사람 여우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모세 앞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다수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언약 잡고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여우수아 갈렙이 믿음 우리 한번 민숙이 14장 7절 8절 너무 중요하니까 같이 고백합시다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자순의 온 회주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땀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입니다 여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얘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우수아 갈렙은 어떤 믿음의 보고를 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고백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난한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면 거기 사막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왜 가난한 땅이 꿀 같은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땅에 메시아 그리토가 오실 땅이기 때문에 여우수아 갈렙은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듣던 언학을 붙잡고 초악한 믿음의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반드시 가난한 땅을 들여가서 청구한다 그 믿음의 보고를 듣고 모세가 결정을 하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인마넬 가족 모든 여러분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주의 의미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직장, 교회 전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항상 강단의 말씀 언학 붙잡고 결정을 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승리합니다 자, 그 언학 잡고 가난한 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난한 땅에 들어간 중직자는 여우수아 갈렙밖에 없죠 나머지 후대들이 들어갔어요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가난한 땅을 우상을 멸하고 정복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여우수아 14장에 보면 마지막 그 땅을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렘넌트들은 아무도 앞에 나서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진짜 렘넌트인 줄 아세요? 렘넌트는 어린애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토라는 어디 그리스 언약으로 결론낸 사람 믿음으로 흑암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사람 85세 갈렙이 진짜 렘넌트예요 그 가장 위험한 전쟁에 젊은이들이 한 명도 앞으로 안 나서는 거예요 그때 85세가 된 갈렙이 앞장을 씁니다 그건 믿음의 고백을 하잖아요 여우수아 14장 12절 우리 한번 우리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합시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안악사람이 있고 그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우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우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께서 미국과 2, 3, 7 나라를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신 줄 믿으실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어린 믿음으로 결론된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나라 시대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은 사단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진짜 말승 붙잡고 믿음으로 결정하시길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승리합시다 언약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응답이 왔을 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 불신자들은 자기 이름, 자리,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언약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다섯 가지 평생 기억하세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구원,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번 주에 평생 중요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의 강단 말씀 그게 여러분 가정과 사업의 응답입니다 강단 말씀을 따라서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10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의 인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그 말씀이 생각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순간순간 사건이고 문제가 올 때 이번 주에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다 그것은 성령의 인도 받는 최고의 비밀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누가 성령 인도 받았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이완을 데리고서 막 급히 출발을 해버렸어요 빨리 가서 내 목표를 달성해야 돼요 사도행전 15장 40, 41절 한번 마지막으로 봅시다 바울은 어떻게 인도받을까요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가죠 여러분 성령 인도받는 사람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지 맞지 않는지 언약 잡고 깊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진짜 기도하는 신라와 팀이 되죠 교회의 기도와 은혜 속에서 제2차 선교를 출발을 하죠 그 두 번째 바울 팀이 가는 곳 마라 절대 제자들이 지역 지역 마라 다 세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돼서 진짜 제자를 남기는 언약의 사람 되시길 주의 수렴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 또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동역자의 갈등이 올 때 말씀 따라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help us to have your perspective instead of men's perspective when we